흐흐흐 다시 설명할게요 에헤헤 트위치 녹화를 안하고 있었어 녹화는 트위치 쪽으로 되기 때문에 여튼 이 어 지난 줄거리가 어 지금 렉스를 잡기 위해서 단서를 찾으려고 창이라던가 이런 악당들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친해지고 있는데 문버기를 가지고 와달라는 본명령을 받고 지금 문버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기가 섬이라가지고 탈출을 해야되는데 흠 대리로 온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문버기를 가지고 잠깐 동안 버텨라 1분동안 우아아아 우아아아 우아아아아아 우어 이얏 우아 오어우 우어우 망가지지 않더러 도망가라고 하는데 이게 망가지라고 도망가지긴 이미 반쯤 망가졌는데 요기 요기 뭘 만들 수 있는거야 그러나 시간이 kilometers 그나마 다행 0 조금은가 돌 suppруш 어 너무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좋아! 맞어! 19 8 7 너무 빨리 왔나? 5 4 3 2 1 땡 열어! 어..보안부다! 경고한다! 모두 기지로 돌아가! 기지로 돌아가? 우리한테 한마리 아닌가? 얘네가 돌아가는거야? 왜? 왜? 니네 왜 집에가? 갑자기 얌전해졌어 뭐야 영문을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도착했어요 드려왔냐 자 그래서 탈취 성공! 성공? 성공이겠지 여기서 손 맡겨 따라오지 말라고 부서지는 소리 하는데 근데 봐봐 클리어! 젤터팔로 넘어갑니다 아까까지 팔이 아니었어? 젤터팔 레스큐 헉! 배 멋있다 이 배 연락이 왔네요 사이렌도 막 울리고 있는데? 뭐가 막 쫓기고있나본데? 어.. 이거 내볼일은 아니지만 연락받아줍시다 연락받아줍시다 여보세요 어.. 마케인 거기서 다운타운은 가깝니? 하고 경찰서는 전화왔어요 오늘 짜니까 걍이 포레스트 브로크웨이를 유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 그래서 가겠다라고 응원군은 이미 응원군은 이미 있긴한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거야 서둘라 해가지고 어 여기서 별로 멀지 아니 멀어요 멀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멀어 여기 하늘에 뭐있다 어 아닌가? 뭐 시간저항을 통했나? 왜 부금이 이렇게 비장한 부금이 나오지? 상호주에 있네 뭐야 부금 왜이래 어? 저는 최근에 우주 얻은 우주복으로 이것 좀 어떻게 해봅시다 부금 왜이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주인을 소환했어 뭐야 이거 어? 저거 어떻게 올라와 지금 우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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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네? 야 우주인이 거기서 어 사람 어 뭐야 이거 어?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우주인이 체포다 우주인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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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어떻게 체포가 지금 우주인이 체포 우주인이 체포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연락이 왔어요 또 어? 어? 뭐라고 해야 돼 가지 뭐 계급이구나 계급을 깎아버릴거야 직급이 아니야 이쪽으로 하여튼 빨리 차를 부르자 어? 돈 어지러는 상관없는데 차가 왜 한대밖에 없냐고 오늘은 오렌지색으로 도망가 비켜 비켜 어딜 나랑 힘싸고 가겠다는거야 급하니까 일로가자 이쪽에 길있나? 워워워워워워워 길 길 있긴 있네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오케이 에헤이 지나갈 수 없네요 쟤가 지나갈 수 있나? 지나갈 수 지나갈 수 있지 않아 아이씨 일로버려 비싼 차인데 버려 응? 뭐지 이거? 오 이런거 뭐야 천 불러 오우야 이 차 뭐냐 친히 오우 빨라해 빨라 응 근데 아까전에 또 그 여섯개 달린 바퀴 여섯개 짜리 차가 제일 빠른 거 같아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아, 컬러체인저가 필요해. 눈 갖고 있지 않니? 조금 보라, 보라색이네. 파랑. 파랑 어디있대? 아니, 이 와중에 컬러체인저를 찾았어야 되는거야? 이건 새집. 뿌셔버리고. 컬러체인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뭔가 여러가지 컬러체인저가 있네. 비켜비켜비켜비켜비켜비켜비켜라. 보라, 보라색. 퍼플, 아악! 퍼플색으로 만들어볼지 않니, 비켜. 머프장치잖아. 중간이동. 프론... 요오오오오오. 이러케 들어가면 여러가지 장치를 쓸수 있다고. 파랑색. 파랑색이 필요해. 쭈용. 나갈때는 또 이거 순간이동해야돼? 오 여기 무슨 모든색깔 다있다 여기 여기 좀 기억해놔야되겠는데? 벼르뱃 색깔이 다있네 아유 미안해요 오케이 이러면 올라갈수있다 이거죠? 와 이건 또 뭐야 이걸 타고가면 나한테 무슨 득이 되는거야? 와 무슨 야 야마카진시키네 뭐 이동네 경찰이라면 다 할줄 아는거지만 경찰이라면 이정도는 할줄 알아야죠 경찰이라면 이 동네 경찰이라면 장애물도 넘고 점프도 하고 누아 왜좋아 유괴당해버렷 응 그런건 사양이라고 누가 내 말좀 들어줘 괜찮아 둔인다고 아니 너희들 유괴범타는 말아니야 어 어딜 던지기 체포다 너도 체포라 스머프로 만들어버릴까보다 엉덩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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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어나네 엉덩마감 이거 뭐야 흐흐흐흐 뭐야 이거 엉덩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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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소환시켜서 이동합시다 이 우주비행사 은근 많이 쓰네요 이거 아 이거 컬러건을 또 써야래 과정이 복잡하냐 안..안 잡아주면 다음은 요기야? 왠지 요기보단 저길 가고 싶은데 못 가겠지? 점프! 옆으로 점프! 오오오오 깜짝이야! 나갈 뻔했어 뭐잇마! 체포 아 젠장 떨어졌어 아 이.. 이거 어디여 다시 해야되네요 아.. 이게 3D가 좀.. 굉장히 헷갈려 저때가 못한게 아니라 저때가 못한게 아니에요 두번쯤 강조하지만 두번쯤 두번쯤 여야야야야야 대단한 자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 여기를 나중에 여기 타임어택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야마카시하는거 너 어떻게 가야되냐 그냥 방향키를 누르면 되나 그냥 가만히 중립으로 놓으면 되나 그러면 안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벽에 한번 붙어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안되가지고 점프 여기는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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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인간의 부양력으로 갈 수 있을리가 없는 곳을 막 간다 오 이게 뭐야 괜찮은게 이거 오오 오오 쫄깃쫄깃하네 이거 다음 이제 오일로가 이거 아닌데 이건 내가 모르는 곳이고 넘어간다 여기 아는가? 이쪽인가? 뭐야 이거 드립 이런데 지나간거야? 이제 이런데 지나간거 맞어? 아 이것도 조심해야되는데 어디까지 그게 이게 잡혀있는지 몰라가지고 떨어지기 쉬운데 오케이 됐고 와 뭐야 아아 여기도 어디야 아래 내려가는것처럼 이렇게 막가나있는거 뭐지? 내려가면은 저거 얻을수있다는것 슈퍼블록? 슈퍼블록이 됐음 오옿 방금 절대 인간이 할수없는짓이었어요 박박기 하 넘어가고 올라가면은 높이도 왔다 와 옙 어 мн Stef 액션 영화 어 저거 봐 액션영화라면 누군가 저기 떨어지겠지 으아아아 진짜 떨어졌어요 아 고마워 드디어 나를 불허러 가줬구나 이 녀석들을 체포해줘 이 녀석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리고 난 광선충이 있다구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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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카운 아 이런 오 이제 너 카운터 했잖아 야마 난 내 카운터를 체포 체포 모르고 체포 아 은근히 어렵네 안녕하세요 내려 봐 카운터 이야 뭐야 자력으로 풀잖아 뭐야 저거 누가 또 쫓아올거야 멀리 떨어지자 내 차가 근처에 있을거다 이 차야 어 그래서 미안하구만 체이스 나는 경찰서에 있는게 안심이 돼 운전은 부탁할 수 있을까 서장한테는 체이스가 블랙웰시를 데려갔다라고 말할게 아리가또 에든넥 우리가 소탕하마 아리가또 이름을 안 물어봤구나 나니까 체이스 마케인이다 어? 체이스 마케인? 이야 이거 놀랄 일인걸 어 최근 진으로부터 너에 대한 얘기를 방금 들었어 어 렉스피리를 체포했다라고 하지 않았냐 어 어 서장이 잡은걸로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까 어 우리 동료중에 정보통이 있어서 다 알고있어 어 어 아깐 녀석들 아깐 녀석들은 누구야 아깐 어 환경활동가일거야 어 눈에 가시로 삼고있어 어 어째서 음 음 음 뭔가 내가 오해가 있어서 그래 음 음 괜찮아보이는 차를 같이 나가는데 근데 정지등이 고장났나봐요 속도 조절하나봐 속도제한이 있나 카메라 있나 여기 스바라시 스바라시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이군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이군 어쭈 어 게임패드 기울임을 점프한다고 했었는데 왜 점프가 안되지? 왜 게임패드 배터리가 다 나갈려고 하네 잠깐만요 게임패드 충전선 아니 이걸 또 해야돼 그럼? 아 다행이다 중간 세이브 있나보다 저거 아저씨가 심각한 거 아니니 처음부터네요 점프 어떻게 한다고 적혀있는데 빠르게 기울임을 점프한다고 하는데 빠르게 기울이는게 어때? 이렇게 비워있는데 아아 오 오 뿅뿅뿅뿅 뿅뿅 뿅뿅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넘어졌을 때 점프하라는 거 같았는데 넘어졌을 때 나왔거든 점프하라는 말이 점프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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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한 번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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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를 대비해서 테스트 이렇게나 날씨가 좋을수록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 라고 말하는 아이스크림 차를 점프 저거봐 자기 발로 걷고 있어 얘가 부작원이죠 이게 놀랄 일이오 자기 발로 걷는게 저건 개? 처음 보는데 어 됐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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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되긴 되네요 어째서 불러온게 이렇게 불러다닌가 라고 하는데 어째서긴 지금 당신 주변을 봐요 당신의 앞뒤 양옆을 봐요 지금 어떻게 돼있나 원진만 남았어 자 어찌됐든 우여곡절 배터 도착했습니다 점프 아 안됐네 이게 패드가 손이 앉아있으면 점프를 쉽게 할텐데 도착했어 도착했어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아휴 힘들었다 역시 스턴트럴이 생겼구만 여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통타임 타임 대빈 감사합니다.